그리고 생존자도 나왔는데요 생존자는 이 녀석 나왔어요 형사를 아는데 얘는 뭐 알 필요도 없는데 솔직히 아! 지렁이 속도가 30% 빠르답니다 얘 퍽이 지렁이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지렁이가 30% 다른 애보다 지렁이 속도가 30% 빨라서 뭐해? 더 빠르게 30% 기어다닐 수 있고 30% 회복도 빠르대 지렁이는 죽은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 스킬은 형사의 직감인데 발전기 해체를 했을 때 근처에 있는 발전기나 상자 같은걸 보여준대요 그 다음에 지도 있으면 지도에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술이 뭐냐면 살인마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당신의 의지로 채워줍니다 이런거 쌓인다고 하는데 토클을 가지고 다니면 스킬체크 성공이 스킬척크 대성공으로 감출되면서 1토클을 소모한다 살인마 근처에 가면 무슨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 포인트로 체크할 때 발전기 그 조그만 부분 아니더라도 큰 부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지 오케이? 필요 없고요 일단은 생전자로 한번 가볼게요 살인마한테 당해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생존자로 가서 아마 저 캐릭터 다 할거야 아마 새로나온 살인마 먼저 당해봐야지 그 박스를 당해봐야지 뭘 알겠죠? 네 친구와 함께 살아와 함께 친구죽이기 뭘로 해야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설게임 이거구만 친구죽이기 오케이 살인마 살인마 왜 안와? 아 살인마 들었다 오케이 레디 레디 고 고고고고 살인마님 저한테 씌워주세요 저 저 그 남자에요? 걔 누구야 형사에요 형사 저 머리 한번 씌워주세요 한번 당해볼라고 한번도 안 당해봐서 살인마를 만나기가 힘들어 음 못봐 게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뭐라한다 이거 분위기 팍 안되는거 보니 뻔하다고? 너야 너 너 30분 밴 가자 당하러 가자 분위기 팍 안되는 사람은 뭐라하는 사람들이 너고 여기가 신맵으로 딱 걸렸나 오! 저기 있다 오!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일단 멋있는걸 보여주세요 오 이거 뭐야 완전히 무슨 어세신이야 저 머리에 씌워주세요 어떻게 씌워요? 어 이렇게 숙이는게 저건가보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개돌 아아 어 이렇게 별로 안빠른데? 엄청 얼마나 빠르다더니 멧돼지 돌진 이거 뭐 나 어떻게 머리 씌워줘 빨리 아아! 이렇게 씌우는거야? 오오오 아 눕힌 사람한테 씌울 수 있는거군요 됐어 어 이거 나 이제 이제 난 난 이제 저걸 풀어야되는거야? 어? 하얗게 보인다 이러고 나가면 죽는데 거기서 몸부림 쳐가지고 삽시다 됐어 이제 이제 제대로 하면 돼요 님들 오케이 저 살고나서 씌워져있는거 봐 삼독 생겼는데 그러면 얘 열쇠를 찾아서 이거를 까야된다고 하더라고 하얗게 보이는건 나 이제 발전기도 못돌린단 얘기? 발전기도 못돌림? 뭔소리야 삑삑소리나 멋있다 멋있어 아! 저기 뭐가 있다 아니구요? 저거 밑에 저거 뭐야? 발전기 아닌거 같은데 저 밑에 이거 뭐 보이세요? 저거 밑에께 저게 그건가본데 열쇠 저거 저거 와 이상한거 있어 어 여기도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열쇠가 아아 아 트랩을 열어야 되는군요 이거 뺄라면 만능 열쇠가 따로 있다던데? 이거를 3분안에 실패인가 봐 실패인가 봐 나 왼쪽 밑에 시간 보인다 시간 가짜 상자 이씨 어 이렇게 되는거구나 저기 또 있잖아 진짜 상자를 찾아야 되는거야? 한 4개 5개 있나 본데요 어 뭐야 가까이 오니까 소리난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괴물 가까이있으니까 소리나 여 근처에 있는데요 도망가자 연락발라 저거 사립마 대신 막아주는거 보소 tr уп 나 터친다고? 어떡해 어어어 아 내머리 아악 오오오 시간이 얼만 없어 아니 발정기 대돌린다면 터지락이 아니었어??? 그냥 시간 지나가버리네 됐다 апreas 나왔 트랩 이스케이프 400점 야 시간 오래걸린다더니 금방이야 오우... 저러고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머리에 걸려있는 것 같은데? 시계 표시 돌아가는데? 제가 구해볼게요. 60초 내에 풀어야 돼요? 3분이 아니고? 오, 빡세네. 60초 안에 어떻게 찾아? 60초? 방금 60초였나? 맞는데? 더 빡... 더 많이 갔던 것 같은데? 3분 맞지? 3분으로도 알고 있어, 나도. 어, 쟤 살았다. 저 사람도 머리에 썼다. 운빨 통과하셨네요. 실력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많이 풀면은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탈출하기 쉬운 것인가? 발전기나 돌립시다. 저기 멀쩡 아아앗!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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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왜 거기 있어! 개 빨라. 아, 죽었다. 으으으으으악!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조용히 해 멍청아 야 저 사람 머리 터지겠다 세번째 흐흐흐흐 흐흐흐흐 살았고요 흐흐흐흐 머리 터지는거 구경하러 가자고? 그래야겠다 저사람 머리 터지는거 구경하러 가야겠다 어떻게 터지는 인마 구경하러 가자 저사람 시간 아직 많이 남았거든 나 치료 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온다 일로 오는데 빨리빨리 흐흐흐흐흐흐흐 어 저사람 해제했어 야 생각보다 해제하기 쉽나봐 몇개 안담아서 폐쩌했는데 쓰읍 풀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당해보는걸로 할게요 죽어보는걸로 머리 터져보는걸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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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슈퍼중에서 한분이 텀 터져보세요 내가 옆에서 구경할게 음 아 다쳤네 아님 어차피 죽을거리가 님 초록색분 님이 한번 터져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님 님이야 님 아만나 영씨 찾자 어딨지 이분인데 살인마 어디갔어 온다 온다 살인마 어디있어 아 이거 버린다고? 어 좋은생각이야 요분이 터지는걸로 합시다 아니면 다른 분 터져도 되고 어디갔냐? 뭐야 이거 4명 다 있잖아 살인마님 출구에 있으면 올라나? 출구에 있자 출구에 출구에 있으면 오겠어 이거 지금 시청자로 시청자 시참으로 하는거라서 음 그래그래 왔다갔다하면 소리나서 오거든? 왔다리갔다리하십쇼 그러면 멀리서 소리나서 보이거든 어 길을 못 찾는거 아니냐고 그럴지도 나도 여기 아까전에 해봤는데 길 복잡하드만 빨리와 어맘다 왜 안오는거야? 어디서 뭐하는거야 저기있다! 아무나 머리에 씌워주세요 구경좀 어 그사람 오케 오우쒸 날려버리네 머리에 씌워줘 머리에 어 누운 다음에 지렁이 상태로 저렇게 씌워야되나봐 왜 씌우죠 근데? 그냥 갈고리에 거는게 나을거 같은데? 머리 터트려야되요 탈출탈출 탈출하셈 이융탈출하고 우리가 밝은데서 머리 터지는걸로 보는걸로 합시다잉 뭐야 어디가는거야 나갈때 터지면 못봐 그래서 안돼 밝은데서 터져주세요 일로 여기로 터져주세요 여기로 여기로와서 터주세요 밝은데서 터져주세요 나도? 아냐아냐 아 그러면 되겠다 두개씩 달아놓자 다른사람도 막 달아주세요 나도 달아줘 나도 다 하나씩 달아봐요 다 하나씩 몇개씩 다 네명 다 달아지나? 나는 나가면서 터져볼게 나는 나가면서 터져볼테니까 그 이응맨님 오세요 이응맨님 오세요 아니 이리로 오라고 내가 나가면서 터질테니까 님은 여기와서 터지라고 발견되서 왜 나 자꾸 떨어뜨림 됐다 오케이 이응맨이 일로 일로 저거 어 거기서 터져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시간 가고있는거 맞어? 안가고있는거 같은데? 살인마 근처에서 안가는거 아니냐? 추적하면 안간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살인마님 좀 멀리 가주세요 살인마님 가주세요 이게 추적하면 안.. 아니 시간이 안간대 절! 가 가 가 가라고 가 야 추적하면 시간이 안가면은 좀 별로네 어 일로와 이응맨 어 시간간다 죽을때됐어 어 화난데서 봐야되는데 아 비켜 귀찮게 하지마 터진다 터져 흐흐흐흐 뭐하는거야 야 야 왜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난 내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생각보다 같이 터지겠어 난 나가면서 터져야되는데 이분 시간 남았으니깐 아만다 보고올게요 난 시간좀 해야되니까 시간좀 멈추게 나는 음 나 왜 그래도 시간 어 시간 안가네 어 가는데 나 이래도? 왜 가지 시간? 추적.. 때려야되나? 아 살인마가 지금 은신상태라? 어 오케이 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은신상태라? 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나 이렇게 시간좀 벌어주시고 어 앉아있으면 은신인가봐 오케이 됐다 이정도면 터뜨릴 수 있겠다 터진다 이분 터진다 이분 터진다 이분 더 앞으로와 더 화난데로 터진다 터져 터진다 뭐야 그냥 피나네 저게다야? 난 나가서 터져볼게요 이대로 나가면 터진다고 하더만 앙 앙 안 안채하고 나가면 막아악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머리가 좀.. 깨지는건가? 생각보다 별건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해요 감사 감사이염 생각보다 좀 별거 없긴 한데.. 약간 실망인데.. 살인마 잘해도 한개가 있어? 아 그래 대바드의 갤러리 주인이 괴물이라고? 주인이 누군데? 난 못하겠어 난 살인마 안 맞아 점점 내가 악해지는 것 같애 이 악물게 하게 되는 것 같애 생존자로 재밌게 즐겁게 하자 즐겁게 살아나자 사람도 구해주면서 엔티티의 아들이 있다고? 게임요정 1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가끔 해가지고 대바드 삼천시간이라고? 헤엑 맨날 대바대만 하나봐 새로운 살인마였으면 좋겠다 멧돼지 안구한다고? 뭔소리야 구했는데 살인마협회장? 아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살인마협회장 닉네임 왠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살인마는 이제 인성지 뭐가 있냐면 잡았을 때 그냥 안가고 바로 눈앞에서 계속 지키는 거 그다음에 죽이지 않고 계속 죽일랑말랑 죽일랑말랑 즉처로 막 이런거 있는데 근데 솔직히 생존자들이 심하지 살인마 더 강화시켜야돼 이게 매질? 매질은 뭐야? 막 때리는거? 노예? 옛날에는 처음 나왔을 땐 재밌었는데 그쵸 그쵸 가자 발전기 돌릴 때 주변을 보라고? 1랭은 그냥 못하는 사람들을 하게 잘하는 사람도 20랭으로 초기야돼 그치? 아닌가? 잘하는 사람들은 좀 고랭으로 초기야되나? 잘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다 걸렸죠? 튀자 무슨 까마귀 소리야 뭐야 이거 1랭은 15랭돼? 어 1랭 가본적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괜찮고요? 1랭은 한 10랭되고 한 10랭은 한 15랭되고 이렇게 해야돼 고양이 있다고? 아 맞다 나 고양이 있지? 저도 퍽이 있어요 아니야 근데 이거 멧돼지는 고양이 퍽 있어도 안되지 않나요? 은신이라서? 안될건데? 너 다쳤다 누가 다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 이게 마다 인성 버리겠어 일단 누가 다쳤으면 난 아니잖아 내 근처엔 없는거잖아 그쵸? 저번에 그분 방송 봤는데 생존 맛이 알고 있는 타이밍마다 백무빙으로 저기있다 속이셔서 인성존이 안통하시더라구요 백무빙? 아 그거 봤어 공략 있는데 살인마 공략 이렇게 쫓아가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무빙한 다음에 막 멈춘 다음에 막 때리더라고 왜냐면 살인마 눈이 있잖아요 눈이 빨간 눈이라서 빨간 조명이 보이고 고양이 같은거 이거 발동 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되게 어려운 무빙 살인마 이거 한 번 걸렸다 구하러 가자 뛰면 흔적이 남아 어 뛰면 흔적이 남아서 걸어다녀야돼 뛰면은 빨간색 아까 발자국 같은 거 있어요 구하러 가죠 의리 의리 발자국 두개나 두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슨 살인마냐 근데? 소리가 한번도 안 났네 어? 고양이 발동 방금 나 이쪽 보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는 살인마가 나 이쪽 보고 있으면 발동하거든요 검사에서 소리는 안 나는데? 두근두근 소리가 안 나는데? 고양이는 발동된다? 뭐죠? 종? 종? 어 소리난다 어딨어? 일단 누가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구했다 누가 아 그거네요 새로 나온 살인마 그쵸? 저거 돌아가네 저거 뭐야 내가 구해줄게 안 숙여가지고 보인거구나 오케이 저사람 넘어졌다 머리에 씌워지겠다 그쵸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사람 머리 안 씌웠네 이 사람 빨리 열쇠 찾아야돼 아니이 살인마는 이 장면을 못 보잖아 저 띡띡 하는거를 그래서 이번 살인마가 재미가 없어 옆에서 저거 띡띡 하고 있는거 보면 재미있거든 옆에서 보면 이걸 못 보네 저기 안에다가 뭐 CCTV랑 아니면 GPS 장착 깨야돼 띡띡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돼 이쪽으로 온다 구하러가죠 뭐야 뭔소리야 부웅 해무서워 구해줬다 안구해졌나? 어어 매태지 나한테 오는데 매태지 에야따 잎 나한테 와 아하! 멧돼지들어진! 살려줘! 으어! 으아! 아 그래도 오래 버텼다 멧돼지들 중반 아아! 아이 왜 나 씌우는거야! 아이 씨 씨고 갔다! 오케이 오케이 씌운 상태로는 시간 안가요? 나 말고 씌워진 사람 한명 더 있죠? 저거 씌우면 3분안에 태워야돼 3분안에 아 3분안에 찾아야돼 만약에 안찾고 이거 해체 안하고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아 어 개돌 피했다 나이스 스프리트 발동! 스프리트 발동 지렸고요 지금 고양이가 내 쪽 지금 고양이가 불 들어왔죠? 지금 멧돼지 나 쫓아오는데? 아니 아까 모자 아저씨 잡아! 오케이 나 안쫓아온다 나 저기 저거 있죠 저거 저거 돌아보고 이 열쇠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돼 오케이? 어떻게 확인하느냐 돌리면 확인되요 이렇게 아니면 다른거 찾으러 가야돼 야 지금 다들 피 달았어 제발 제발 아! 꽝이다 씨 젠장 이렇게 많아 저쪽으로 가자 꽝이야 꽝 3분안에 3분안에 빨리 구해야돼 시계 돌아가죠 이거는 저 살인마는 생존자 생존자가 더 재미있어 괜찮아 나는 살 것을 알기에 요 위에 있는거 요거 돌아보죠 어? 여기서 일로 왔어 그거 찾고 있어 이쪽 근처로 왔다 풀 것을 알기에 어? 누구 넘어졌다 나 아니야 오케이 요거 요거 나 아직 몇 분 남았죠? 빨리 돌려야돼 추적 당황했을때는 시간이 안가요 추적 안 당황했을때 시간가서 3분안에 못풀면 또 죽어 아씨 뭐야 아 이것도 아니라고? 자 그럼 저 위에 있는거 아니면 이건데 지금 몇 분 남았어나 시간 얼마나 갔지? 어딜 보고 열쇠를 찾는거에요 강남스타일 추는줄 알았어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야 이 층 어떻게 가 어디로 올라가 계단 어디야 계단 어디로 가 쟤 나 밖으로 못나가 어어어 땡땡 땡땡 야 계단 어딨어 어? 시간 간다 일로 가는건가? 아 일로 가는거네 빨리 빨리 아 이놈 오는데요? 여기밖에 확인할게 없어 아 다른 놈을 기다리고 있는거구나 저기있다 저기 몇 대지 저기있어 저기서 캠핑하고 있어 제발 시간 많아 아 왜그래 아퍼데 피가 나고 있어 넘겨버렸고요 저기서 은신하고 있는거봐 그럼 두근두근 소리도 안들리는데? 들리는데? 구하고 갈까요? 차카님 한번 하고 가자 출구 어디야? 대신 맞아주기? 아아 대신 맞아주긴 못됐지만 님의 목숨은 살렸다는거 누군가 구해주길 바랄게요 제가 어그로 끌게요 나 쫓아오나? 쫓아오게 만들어야되는데? 쫓아오게 만들어야되는데? 아아 저 시체 시체중이래 누네 다른사람들 어디갔어? 일단 저사람 게이지 다 채워야돼 그래야 구할때 구할수가 있어 점수나 먹자 죽더라도 점수 많이 모으면 바쁠때기 붙거든요 숙이고있다 멧돼지 숙이고있어 이거 숙이고있다 숙이고있다 헉 구하러 온거야? 한 목숨 단상태로? 머리에 씌우는거 보소? 지금이야 이 아저씨는 구했어 다같이 치료하자 다같이 치료해 어이 친구들 다같이 치료하라니까 몸을 치료해 아이고 나 속도 그거 스프리트 대버렸다 아니네 저사람 죽었네 튀자 그러면 다같이 튀자 한명 죽어버렸다 엄한사람이 치료해서 점수먹고가요 어디서 죽은그러허 로우 히히つ 히히 일로온다 가자 가자 좋았다 아 맞네 없네 나처럼 고요버린사람 두명 퍽많은사람만 탈줄알고 이사람 탈출 못했어 좀 그렇네요 퍽이 4개나 있어서 좀 남사스럽네요